자, 한욕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물류원 고난도 뉴턴 역학의 패턴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캐스트는 여러분들이 매 모의고사 6월 평가원 시험이라던가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사실 뭐 돌림임도 있고 그리고 유체 역학도 있고 그리고 연력하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매번 모의고사에 또는 수능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을 집계를 해보면 뉴턴 역학이 단연 1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물류원이라는 책에서 가장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하다고 느낄 수 있는 뉴턴 역학이 난이도는 가장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그런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뉴턴 역학, 물류원으로 따지면 4페이지에 19번이나 20번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항상 괴롭혔던 뉴턴 역학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류원에서.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통합 사고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뉴턴 역학에서 이용이 되는 가수도 법칙,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한 것, 그리고 작용 반자형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일에너지 정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형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형태들을 하나씩 본다면요. 조금 전체 문제를 끌고 왔으면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2014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바로 번지 드론 문제예요. 번지 드론 문제. 힘을 가해서 물체가 위쪽으로 끌려왔다가 갑자기 힘이 사라지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최고점을 때리고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익숙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3초 만에 최고점에 올라가고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이 있어. 바로 이런 각각의 구간들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이런 형태도 있죠. 바로 2018학년도 6월 평가안에 출제가 됐던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던 이렇게 끌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부터 중력 이외의 힘이 운동의 반대쪽으로 작용을 해서 속력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이고 시간이 라지 T다. 여기서 스몰 T라고 되어 있네요. 스몰 T다라고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는 형태. 아주 어려웠던 형태죠. 바로 2017학년도 9월 평가안 문제인데 물체가 낙하를 해 빗면에서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힘을 받죠. 시간을 줍니다. 힘을 받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힘을 또 받습니다. 올라갈 땐 또 중력만 작용을 하고 힘을 받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같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들이 현재 통합사고적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죠.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빗면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 둘이 이동한 거리가 같고 높이 같고 시간도 같다라는 아주 제한 조건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때 이 녀석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좀 어려운 형태가 되겠어요. 중력이 하는 일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통합적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쓰이는 원리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패턴을 딱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숲을 보는 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캐스트해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실력 향상이 있다.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대할 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인데요. 등가스도 운동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를 많이 그리잖아. 등가스도 형태가 나오게 되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어떤 경우에 바로 이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가 이런 것들. 그때는 바로 VT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이 시간 정보예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시간 정보. 시간, 시간. T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 바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알겠죠? 형태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건데 이게 이 물체가 가속운동을 하거든요. 두 물체가 다 가속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서 동시에, 동시에 통과를 하고 동시에 달라요. 시간이 같다라는 거지. 그럴 때 얘들의 VT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 때 두 마리가 첫 번째 기울기랑 나중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마리는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 또 한 녀석은 VT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와 시간 그래프, 속도하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봐봐, 등가속운동 하는 구간이 있을 때 항상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정보를 묻거나 주지 않을 경우에는 VT를 안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는 것들 게시판에 질문을 할 때 VT 그래프 그렸는데 왜 안 풀리냐. 이 문제에 VT 그래프 그렸는데 그건 잘 보시면 시간 정보가 없는 거예요. 또는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시간 정보가 있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거죠. 놀이기구, 번지 들어온 문제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3초가 걸린다, 여기. 3초가 걸린다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시간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라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네,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처음에 0의 시작, 계속 0이 빨라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마찬가지에도 속도와 시간 그래프.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둘이 같다라는 정보 3초다라는 정보 이런 식의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만 딱 물어보면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딱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안 틀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VT 그래프를 이용을 할 때는 바로 이 시간 정보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문제를 보다 보면 중력만 일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 다 아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게 중력만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지. 좀 전에 봤던 그 형태야. 이런 것들이 통합사고형이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중력만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잘 봐. 얘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중력이 없다고 합시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야 얘가 우주공간에서 중력도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를 다 올린다고 해서 얘가 빈면을 다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일 중력이 없다고 하면 얘가 안 움직인다. 중력이 있으면 움직인다. 중력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무슨 말이냐겠어? 근데 만일 중력이 없더라도 여기 만일 문제에서 F의 힘을 작용했다. 그럼 중력이 없어도 이 F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중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중력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뉴턴 역학에서는 일과 에너지 정리. 일렘의 정리. 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온및 중력만 중력만 일을 하고 있다. 일.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무엇을 쓸 준비를 하시면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뭐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는 퍼텐셜 에너지. 그렇죠? 퍼텐셜 에너지. U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K라고 많이 쓰지. 그 둘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물론 요즘 들어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실로 연결된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 실로 연결된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토탈,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고 부분적으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들이 있을 때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도 있다. 그 크기가 같다. 알겠죠? 그래서 둘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쓰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거와 함께 뭘 쓰는 거예요? 바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때 그 크기가 어떻다?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 이게 중력만 일할 때야. 그래서 얘는 지금 수평면이 올라가 있지만 중력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둘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양 질량까지 많이 똑같다라고 문제에 써 있는데 질량까지 똑같다면 퍼텐셜 감소는 똑같으니까 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에 빗면을 타고 물차가 내려올 때 이게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구간이냐면 이 F가 없는 구간 있죠. 없는 구간. 여기 빗면에서 내려오는 구간 여기서 빗면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 빗면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에 중력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F가 없다고 중력 때문에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력이 없으면 그냥 등속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느려지면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뭘 이용한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텐셜 감소량 여기 포텐셜 증가량 여기 포텐셜 증가량이 셋 다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즉 중력만 일하는 구간에서는 뭔가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다. 또는 증가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다면 나머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가하는 게 있다면 감소하는 크기와 같고 감소하는 게 있다면 증가하는 크기와 같다. 이걸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고적 문제 중에 이렇게 구간들을 나눴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을 쓰고 힘이 있을 때는 또 힘과 관련된 또 그 원리를 쓰고 시간을 주게 되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계속 유사한 지금 같은 고난도 문제가 등장을 할 거야. 왜냐하면 걔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중력만 일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게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오늘 봤던 형태고요. 하나 더 본다면 이런 형태도 있어. 여기서도 지금 봐라. 지금 F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림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F가 작용하는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고 여기서 물체를 딱 놓는데 잡고 있다가 놓게 되는데 그때 끌려갈 때 중력만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F가 작용을 해. F가 작용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F가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중력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잡고 있다가 놨을 때 놨을 때 쭉 끌려가는 그림상에서 이런 거예요.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얘가 쭉 그냥 중력받아서 끌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 없으면 얘는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는 그 와중에 뭘 쓴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하나 더 보고 갈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VT 그래프를 그렸던 그 문제인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놀이기구의 라지 F 힘을 작용해서 위로 끌어올리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얘를 라지 F를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이쪽 방에 속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중력 때문에 느려진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중력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랑 여기에 퍼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여기 퍼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MGH로 볼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있고 여기서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만 있단 말이에요. M, G 3H거든요. 이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E, M, G, H와 크게 같다.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력만 일할 경우에는 항상 머릿속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자, 다음은 중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력, 중력 이외의 힘 대부분 고난도 문제에서는 라지 F 이렇게 나오게 돼요. 중력 이외의 힘을 부수는 거죠. M, G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에 F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해서 느려지는 거지. 이게 이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때 이제 이걸 이렇게 한 덩이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쵸? 한 덩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얘가 중력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쓰는데 일 에너지 정리 이게 뭐냐면요. 아시죠? 뭐죠? 알짜 힘이 아닌 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의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지. 그치? 즉, 한 덩이로 보았을 때 알짜 힘은 F-MG거든요. 그쵸? 알짜 힘이 한 1만큼 1은 힘 곱할 거리지. 이게 알짜 힘이 아닌 1인데 이것만큼 얘의 운동의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운동의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이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력 이외의 힘이 적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됐습니까? 예. 물론 뭐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어떤 거죠? 알짜 힘은 F랑 중력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F 저 F를 중력 이외의 힘 이걸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비보존력 중력 이외의 힘이 한 일 비보존력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뭐가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것도 최근에는 등장을 좀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걸로 풀리는 건 다 이걸로도 풀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난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한번 본다면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2014 수능 문제에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F랑 M주가 있고 똑같아요. 이거 지금 F-M주 곱하기 여기서 이 S가 뭐로 취환되는 거야? H로 취환되는 거지. 그것만큼 얘 뭐가 변한다?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걸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작용하는 건 여기잖아. 거기서 이거 쓰라고요. 또는 이건 해도 돼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저 F가 한 일. F-MG 말고 비보존력은 F밖에 없기 때문에 F 곱하기 H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여기 오게 되면 얘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에너지 이런 식으로 원리를 적용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결과적으로는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거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요. 얘랑 같은 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운동에너지 변화나 마찬가지거든. 바닥에서 운동에너지 없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맥락의 형태인데 쓰는 방식만 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 알겠죠? 다시 정리하자. 중력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F가 있다. 그러면 바로 1레너지 정리 또는 비보존력이 한 일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게 계속 패턴이야. 이런 게 계속 패턴.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지금 최근에 출제된 가장 고난도 형태들 한 4, 5개를 지금 뽑아서 걔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물론 속도 시간 그래프를 활용할 때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가하스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시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고난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VT 해석을 잘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잘 쓸 수 있는가. 그치? 그리고 하나가 뭐라고? 바로 1에너지 정리. 1에너지 정리. 또는 이제 비보존력이 한 1. 이런 방식. 이 세 가지가 큰 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문제에 모두 넣어놓은 게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 중급 난이도 문제는 이 중에 두 개를 쓰는 거지. 이 두 개를 쓰던가 이 두 개를 쓰던가 이 두 개를 쓰던가 이런 방식이 중급 난이도. 그럼 하급 난이도는 하나씩 묻는 거예요. 얘만 단독으로 묻거나 얘만 단독으로 묻거나 얘만 단독으로 묻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개념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은 쉽게 느껴져요. 그 중에 두 개가 포함되면 어려워지고 세 개가 다 포함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외력이 있어. 외력이 있거든요. 외력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 정보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정보까지 같이 주는 경우. 이럴 경우에 힘과 시간이잖아.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쓰죠. 여기 알짜임의 한 충격량인데 이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이 바로 그 뭐야. 알짜임 곱하기 시간이잖아. 힘과 시간 정보를 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거나 또는 얘까지 포함한 세 가지만 물어봐도 상당히 어렵게 느낀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자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건 이거 하나입니다. 최근에 나온 수능이랑 평가원 문제에서는 힘과 시간 여기서 힘 F를 받는데 힘 F를 받는 구간이 있어. 이 두 구간이.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둘이 동일하다라는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동일하다는 정보가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F 곱하기 T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이게 둘이 같다라는 정보가 들어간 거지. 이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서는 이제 M 델타 V이기 때문에 M은 안 변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나온 김에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서 FT니까 운동량 충격형의 정의를 쓸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아까 전에 봤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쓰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정리도 써. 근데 이게 물어보는 방식이 뭘 물어보냐면 일을 물어본단 말이야. 일 일을 물어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일을 물어봐요. 묻는 방식이 바로 일 에너지 정리 알짜임이 한 일만큼 알짜임이 한 일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이 문제가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해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VT까지 그려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 거의 제가 푸는 방식에서는 VT를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고난도 형태였다라는 얘기야. 조건은 두 개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조건까지 즉 세 개의 조건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해설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풀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었죠. 보세요. 짧은 퀘스트지만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뉴턴역학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문제들을 보는 안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 준비를 한 것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짧은 퀘스트였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퀘스트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